잘했어 몰크리켓 유하 유하씨 와 손패가 최강이야 손패가 최강이다 왕의 광 왕의 광 하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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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인 무조 최강 하기전에 일단 일단 하기전에 이거 먼저 뽑아 미언벨 야 좀 갈아봐 예 소환합니다 세이렌 일로와 세이렌 일로와 융합하지말고 힙 OP 가멜리아 엘소 여과 신성수 보내고 본바람 썼지 아 진짜 홀스 한 마리 더 넣어야 되나 홀스 한 마리 더 넣어야 되나 아씨 어쩌지 그래서 나피 아 저거 있긴 하다 아스라우 반 야 까봐 니가 묘지에 있어야 돼 나머지 상관없고 돈바람 싱크로 소환 그나마 이쪽에서 이거 갈린게 참 다행이야 와 저쪽도 반이네 에헤헤헤헤헤 갖다 빠야 되나 흐헤헤헤 어 저 관 갖다 부셔버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두장 드로우 쓰면 갖다 부셔버립시다 어 쓰면은 갖다 부셔야지 뭐 아 하필 가는것도 저 모양이네 어떻게 가는게 저 모양이야 와 아니 왜 왜 관이 손에서 나와요 대체 왜 대체 왜 관이 손에서 나오는 거야 고민 좀 합시다 내 손패에도 하필 임세티 있어가지고 저것 자르긴 내면 안돼 무지심 형자 케알도야 효과 쓸거면 효과 쓰던가 안 쓰네요 갈았고 있긴 한데 없네요 불특소 가능하고 지금 루메론 나오면 머리 아프긴 한데 일단 디엄뱀이었고요 저 덱은 루메론 들어갈 자리가 없을건데 생각해보니까 아닌가 저 덱은 또 구축이 다른가 뭐 갈렸냐 야호 신성수다 몰캐 또 갈렸네 몰캐 신성수 갈린거는 신기하네 몰캐서 뭐 뺏긴다 치고 몰캐서 뭐 뺏기면 뺏겨야지 아제우스 아제우스 서로 서로 1소 안하고 지금 여기까지 이러고 있었네 나도 그랬고 게임 참 대단하다 그죠 카멜리아 게임이 참 대단해요 킥도컬러스 킥도컬러스 마스라오 잘가 바론헬스가 있으면 살아날거긴 한데 바론헬스도 죽을거같아 마스카레나 레인하트 으악 크 다섯장 갈리 와 이게 세이렌이 갈린다고? 야랄 진짜 야랄 진짜 하하하하 복료담도 갈렸네 아 야 진짜 지랄이네 카레이드 아트 카레이드 아트 카레이드 아트 마론헬스야 돌아가는구나 자리 가라 options 오오 백 다 때렸나? 다 때린것 같은데 다 때려 드로우 동기 일단 얘들아 지금 니들이 와야되거든 아마 복려담 찍겠죠? 잠깐만 올립니다 헬를레이노 관 어? 저걸 뜨낸다 관 뭐 관하려고 와나 보네 한빛말 소론데? 그러고보니까 소론데 이거 님? 님? 내가 지금 급하게 던지긴 했는데요 그거 맞아요? 묘지 소환은 될거에요 묘지 소환은 될거에요 스카네이노아트 레이노아트 소환됐을때 돌려보내는거 덱바운스 왕의 관 날가 좀 이따 불러줄게 안녕 임세티야 임세티 임세티야 관 드로우 관 지금 패명 끝나지 않나? 해명 끝날건데 어차피 마스카나 소홀 못하잖아 그죠? 아 맞네 잘했어 몰크리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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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잘했어 이게 스파이짓을 하네 이게 이게 스파이짓을 한다고 다시 유하 유하 유하씨 아휴 아휴 아휴